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진짜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거 이거 혹시 이게 뭔 것 같나요? 어 이거 공차에서 나온 젤리 푸딩 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아까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어 맛있었어요? 오 이거 한번 다들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난타 공연과 우드카빙을 한번 보러 갈 건데 백미님 여기 보고 브이 해주세요 백미님 오늘 지금 어때요 지금?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밥도 맛있게 먹었고 또 약간 오늘따라 날씨도 좋아가지고 조금 캠핑에 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갖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먼저 탈락하면 안 돼요 잡았다가 시작하면 내려두세요 준비 시작! 굴려주시면 됩니다 공이 멈추면 탈락입니다 공이 계속 굴려가야 해요 계속 굴려가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블레이와 신발을 탓하는 중 제가 지금 뭘 봤죠? 공민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이게요 이게요 저희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요? 막내! 저희 막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꺼지는 아니에요 공민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? 저요? 제기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? 제기차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제기차기 마지막 마지막 이게 방향이 중요해요 바람의 방향이 기대합니다 이번에 몇 번 하실지 이거 받아야 해요 하나 둘 오 오 그래도 선방하신 거 아니에요? 이정도면? 하나 둘 1 정민이는 뭐 무서워요? 아 정민이는 여기 바이킹도 아니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acabit 나 가고 싶어요 오늘 하루 어떤 거예요 오늘이요? 몰라요 지금 굉장히 네 어 저기 갓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응? 응 응 펼쳐보여요 나를 이유마저 흩어져 이대로도 괜찮다면 난 어떤 나를 살아야 하나 걱정하려 사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막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21거든요 같은 사회 처음으로 나가본 입장으로서 실형과 역경을 견뎌내면 잘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모든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너무 막막하고 좀 걱정도 많이 될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에도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그런 힘이 되는 것들과 함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다 익었어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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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